이연걸. 영문 이름은 제들이 1963년 4월 26일 물결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생한 영화배우 겸 무예가이다. 그는 1963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출생하였다. 아호는 샤오린 사오린이며 상하이에서 유학위를 보냈다. 8살부터 소림무술을 배운 그는 중국정국 우슈대회에 출전해 5회 연속으로 종합우승을 거뒀을 정도의 탁월한 무술실력 아직도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은 없다. 덕분에 16세 시절이던 1979년에 소림사 라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. 이후 홍콩으로 건너와 1991년 서극 감독과 함께한 황비용 이 크게 히트하면서 스타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. 이연걸은 이소룡 성룡을 잇는 차세대 액션스타로 급부상하며 당시 아시아권에서 그의 변발과 우아하고 정확한 무술 동작은 한동안 큰 화제거리였다. 또한 황비용 위주제곡 남아당자강 역시 무협영화음악의 대명사로 등극한다. 그 인기는 대한민국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대한민국에서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끌어낸다. 이로써 이연걸은 영화배우로서 1차 전성기를 맡게 된다. 1991년 한 해에만 이연걸은 유편이 영화를 몰아서 찍었는데 시나리오를 차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다. 1988년 파이널 파이터 철권 영웅으로 첫 감독을 맡고 1998년 리셀 웨폰 4 로우 할리우드 데뷔. 키스 오브 더 드래곤 더 독 등 해외에서 주연을 맡은 영화도 차례차례 공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액션스타가 되었다. 2006년 무인 곽원갑 의시사회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다. 그는 이 영화를 무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마지막 영화라고 소개한 것이 잘못 통역되어 대한민국 언론에 와전되며 이연걸 영화계 은퇴, 이연걸 출각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가 퍼진 바 있다. 2008년 성룡과의 공동주연작 포비든 킹덤 이 개봉하며 또 한 번 할리우드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며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다. 같은 해 영화 미이라 3 에서 황제 역할을 깔끔히 소화해내며 할리우드의 주연급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.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이다. 일단 전투모드로 돌입하게 된다면 각종 무술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며 어떠한 인간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. 그의 무술 철학은 스파링, 싸움은 가장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무예, 무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. 실제로 2006년 방한 때 당시 대한민국의 최강 파이터인 최홍만과의 1대1 격투 시 누가 이길 것인가의 투표 배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적이 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